불피는 엔드까지니까 불피 써야돼 불피를 지금 써야 내 턴에 제약이 없죠 능질 없죠 나오세요 라이차짜 배틀 때 누르면 되나? 올리고 용이 나온다 커져라 변신 자 모스는 넣어보자 말 나온 김에 젤리류 커머 갑니다 라돌이 넣어볼까 튜브가 무조건 나와 미스테이크 쳐내자 나랑 좀 안 맞는다 쳐내고 용 덤빙 자 라돌이가 뭘 할 수 있지 그거 말고요 덤핑 말고 두 번째 효과 이 카드를 주인의 패로 올리고 폐묘지선 드메 이걸 하기엔 드메까지? 변신폼 아니 라돌이는 원래 엘드리치랑 콜라보 잘 돼 있잖아 판대 폐묘지 덱은 없어 얘네 얘네 덱은 없나요? 제임도 넣고 슈트럴 뽑자 드메리치? 엘드메 엘드메? 야 이런 소스 빼고 엘드메 가능? 야 만나본 사람이 있대 그러면 파루라 넣고 메이드들이 황금 해병을 치운다 어? 컨셉은 괜찮은데요? 이 성을 청소하면 되는 거지 60장 잔디깎기? 잔디케어 겸 병 추리도 넣고 하하하하 하는 김에 게이트도 넣고 하하하하하하 성소하려다 뭔 개는 에바지? 추리게이트는 좀 잘하면 함덕이 아니니까 이제 이런 거 억지로 안 넣어도 되고 애완먹먹이 얘네들이 빗질해주는 거지 어? 황금성의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하나입니다 재벌집 봤죠 재벌집 거기 하인같은 거예요 아니 왜 짬통이요 드래곤메이드 황금 드래곤덱 드메리치 황금성의 메이드가 왔다 해병성체 드래곤메이드가 왔어요 청소하러 청소업체 부른거야 청소업체 자 기대됩니다 황금성에 왔다 청소하러 메이드가 왔어요 백이르마야 황금성에 메이드들이 당도했다 오케이 기믹 좀 이해했어 기믹 좀 이해했어 메이드들의 힘 못 썼죠 이번에? 써볼게요 메이드들의 힘 자 한 번만 더 안 어울리나? 붉은 피를 진짜 중요하게 써야 돼 석호야 붉은 피를 진짜 찰나의 순간에 쓸게요 찰나의 순간 좋아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찬스가 항아리 이걸로 우라라 빼고 잔딜 간다라는 플랜 서로가 서로를 줄일 듯이 돼요 완벽한 계획이야 스트라이크가 없기 때문에 원핸드는 안돼 잔딜깎기 바로 떨고 골 밖에 바로 떨궈야 돼 맛있는 드래곤 없네 큰 용 하나 갔어 어떡하지? 맛이 없네 너 소리 하오하오 성각인 할게요 성각인은 되네 이걸로 성각인 보여주마 황금경의 메이드들 나와라 링크2 성각인 그리고 황금경 기믹도 사용 정보 잔디가 맛이 없는게 아니라 대기 맛이 없다 이제 마이스 질 겁니다 됐다 이러고 엔드 엔드 페이즈입니다 잔디움 두개만 쓰자 마지막이야 붉은핀 서코야 정말 마지막 친나의 순간이나 엔드 페이즈야 깔아줄거 그랬나? 보여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사빤 투기장 사빤 투기장 아 젠장 해 킹그 킹이 나온다 어떡하지? 어? 뭐야 세트? 엔드 때 릴리스한다 이걸로 나오는건 파룰인가요 체임인가요 섬도 왔네 섬도 세리온즈 나온거 하나 올리면 돼 상관없어 해라 나도 해봤자 저거 드롤 오케이 꺼져 쌈넵 비트 젠장 제한카드 늦었어 토큰도 올릴걸 늦었어? 뭐야 카이난데? 오히려 좋아 왜 카이나지? 뭐지? 오히려 좋아 냅둬 아 킹 재문하려고 지금 올라가면 되겠다 지금 묘지 없지 킹 못나오죠 킹 자 킹하지마 킹하려고 여기 묘지 못으려 하는거구나 구데기 짜리 쓰려고 그 구데기 쓴게 너의 패착이다 자 체임 재임 알동 환대를 가져온다로 배웠죠 환대를 가져온다 실시 그럼 넌 굳는다 불피는 엔드까지니까 불피 써야돼 불피를 지금 써야 내 턴에 제약이 없죠 능질 없죠 나오세요 라이차짜 이러면 같은 기믹 돌아가 한 장 더 자리 비워놔 어색 불피야 드롭 두 명의 콜라보 시작됩니다 파루라 왔다 파루라 소환 효과로 뭐 보낼까요 정리정돈인가요 파루라 효과 전환 전환 묘지에 없어요 전환 묻고 퍼올릴 수 있나 12시 섬도 어지럽지 이게 뭐야 샤크캐논 상대 묘지에 몬스를 제외한다 루프트 해 상승용 제외 전환을 묻는다 전환을 묻고 환대로 너서리를 해 오케이 환대 너서리하면 뒤진다 너서리가 나오면 너서리 효과로 한 장을 묘지번에 친구를 에르델을 보내고 전환을 어떻게 폐올리지 자 신필드 대명 한 장을 올리고 한다 어 회수 뭐 올리지? 보통 체인 보통 올려 아 체인 울고 먹으려고 제이미 드디어 콜라보 발동하면 되는거지 아 배틀 먼저요 오케이 배틀 배틀 때 누르면 되나 올리고 용이 나온다 오 오 오 커져라 변신 때려 붉은 피스면 키가기잖아 와라 메이드 드디어 황금경 지배 리버스 갓업 빨리 한 주 초ким함 먼저 조용함 mend 보육함 дов 옳 모 아니 우 유리 Terus 궁영 황금경 집에 메이드가 왔다 황금성에 온 메이드들 이게 진정한 모습이죠 황금성에 놀러온 메이드들